남자가 되는 과정 중 대한민국 대기업의 호내자, 미국 IT 대기업의 대주주, 그리고 51조의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보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이 여성은 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당하는 이 여성은 전 청주입니다. 살인, 동물학대, 사이비,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희대의 악인들을 취재했던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 취재기. 새로운 시즌 첫화가 공개되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웨이브에서 공개됩니다. 신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느니. 청주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몸은 그쪽이 아닌가. 빨리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여기는 여수. 박이라는 사람이 전라남자 여수의 삼겹살 거기를 운영했어요. 자기가 천안인가 어딘가 거기서 건물도 몇 개고 200몇 억을 갖고 내려왔고 전 청주와 수법이 너무나 유사한 한 남성이 여수에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취재팀. 여수에서 삼겹살집을 크게 하던 남자가 있는데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와이프라고 불렀던 여사랑 같이 동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의 명의로 렌탈이고 대출이고 돈 드는 건 다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 담보를 받아서 했고 차도 렌트를 2대를 빌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제가 빚을 갖고 있고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당시 와이프라고 부르고 같이 동업을 했던 여성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이때부터 이자의 본모습이 나타났죠. 원래는 월세 200만 원하고 사용료 100만 원이잖아요. 전청자와 너무나도 유사한 말투와 행동이네요.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가게가 다행히 팔리게 되고 계약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 와이프라고 불렀던 그리고 차에 신분증 하나를 놔두고 갔는데 너무 궁금했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전창수 후배 그러니까 지인한테 사기치고 또 그 지인의 신분으로 살며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죠. 취재팀은 그 피해자를 만납니다. 제 신분증이에요. 박모 씨의 실제 인물은 전창수였습니다. 바로 사기꾼 전청조의 아버지였던 건데요.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버리고 도주를 해서 2018년부터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였죠. 박 씨라는 분은 전창수가 천안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동업을 했고 또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청조의 아버지라고요? 이미 천안에서 대문장만하게 공개수배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버젓이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차림새로 다녔던 거 저 옷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말은 공개수배 전단의 그 복장으로 여수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일방적인 거잖아요. 확인, 검증이 필요하고 여기는 천안 취재팀은 여수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여성 피해자를 만납니다. 이게 최근에 얼굴이야.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슬퍼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다음날 그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가게 오면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지나가다 이뻐서 놔주려고 샀다고 그러고 청조가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했듯이 지금 벤츠를 받으셨어요? 받기는 뭘 받아. 개혁만 했다고 해서 돈만 가져갔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모습에 피해자는 의심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자기네 집이 재개발 들어가서 90억이나 보상을 받았다 하고 나중에 피해자들은 전창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알게 된 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전 재력이나 어떤 사회 상황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거친 뒤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전화를 내 전화로 썼잖아요. 그래서 통화 내역들을 전부 뽑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녔고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한테 10억을 갖다가 횡령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전창수의 수법은 뭐였냐면 이때 전창수는 천안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 활동을 명목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몇 대의 투자금을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잠적을 한 거죠. 10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 분양이 다 된다고. 사장님도 뭐 50억, 나도 50억. 문제는 전창수가 신불자라 피해자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었고 투자금을 모아 법인카드로 생활을 했었는데 전창수가 잠적한 이후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됐던 거죠. 여기는 전창수가 사무실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밭 조합원 사무실이 있었고 우연이 아니었죠. 배밭 주인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밑에 사무실이 어딨죠? 계획이 얼마나 되신데요? 500만원입니다. 근데 개심한 게 도망가기 전전날인가 그 500억을 빌렸던 거죠? 근데 벌써 돈이 한 20, 30억 됐어요. 그 500만원이 뭐라고 하는데 작결이 됐나?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문화가 없어서 이런 사기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라면이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했잖아. 이 당시 전창수는 평판 좋은 이 피해자 여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신뢰를 쌓으며 대상을 물색했던 거죠. 전창수도 라면이랑 산을 매장하고 라면이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고 막 다 했다 그랬잖아. 전창수도 그랬어요. 전창수도 어디 가면 생산을 다 달려가는데 바구에 온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런 걸 자기한테 자기 제자로 이걸 산화를 시켰나? 돈 샀나? 취재팀은 전창수의 최측근들을 만납니다. 유명하죠. 유명해. 용어동꾼에 용어동꾼에 윗만여멀 뻥에 해마수술실인가 1층인가 봉의선언을 했어요. 전창수가 경마 중독이었다는 것과 전청조가 마필관리사로 일했다는 것 승마선수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녔다는 것 어렸을 때 전창수가 말에 대한 관심을 전청조에게 심어줬을까요? 뿐만 아니었죠. 이른바 조직원 생활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폭력해서 수감생활 좀 했죠. 두 번인가? 소녀는 왔다 갔다 갔다 갔고 성인되도는 또 신자랑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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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저를 많이 이용했죠. 제가 이게 고향인데 나를 많이 팔아서 취재팀은 전창수가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는 사실도 찾아냈는데요. 각종 비밀번호 4자리수 비밀번호가 1101이었다고 해요. 전청조 씨의 생일이죠. 그리고 천안 피해자는 전청조가 전창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받다고 합니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5월달에 18년도 5월 그렇지 가기 전에 그런데 여러 증언에 따르면 천안에서 사기친 돈을 일부 전청조에게 줬다는 정황도 알게 됐죠. 거의 한 10억 가까이 준 것 같다. 내가 여기는 제주도에 있을 때 돈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전창수가 도주를 했던 건 2018년 6월 이때는 그 직후부터 전청조는 SNS에 호화 사치품 자랑을 했고 재력과 행세를 하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돈을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돈을 벌지 얘가 들어왔으니까 난 좀 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이 있었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자기가 혼혜자고 제발 3세다. 알려주면 안 된다. 은행 어플을 켜서 계좌에 51조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레슨 안 가면 메인 호프가 보고 메인 라이프가 보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잘 안 했어요.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엔비디아 대주주이자 저의 부모님은 현 대한민국 대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청주에게는 경영 신념이 있었는데요. 제 직원들한테 매일같이 귀 아파라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전청주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죠. 지금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때는 그리고 죽었다던 전청주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파국을 맞이합니다. 남현이와 전청주는 모 잡지에 결혼 발표를 했고 그 잡지의 내용들은 전청주의 어릴 적 지인들에 의해 수많은 의혹의 불씨들이 생겨났고 남현이의 유명세와 더불어 산더미처럼 불어났던 거죠. 취재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점 남현이 감독이 전청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그리고 저희 악인 취재기 취재팀이 이번에 새롭게 입수한 그 자유들이 있습니다. 가담했냐 와 몰랐냐는 굉장히 다른 질문인 거 아시죠? 네.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의혹은 논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몰랐을까요? 제가 통화를 해봤잖아요. 저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조차 지금 없고요. 취재팀이 입수한 그들의 소소한 일상 중에는 이거는 약간 좀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 마지막 친구인 남현이에게 이 양반이 최장암 사기라고 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남현이 감독에도 마찬가지고 금행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 메모는 남현이 감독이 핸드폰에 남겨둔 거라고 하는데요. 넌 매일 아파. 제발 아프지 마. 이런 말 해주고 싶다. 혹시 너에게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어떡하지. 이런 식. 그냥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남현이 감독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현이도 임신하고 딸과 같이 지내면서 가족이라는 구성을 꾸려보겠다. 남현이 감독이 물어봅니다. 일요일에 파라다이스 행사를 갈 거냐.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를 한다. 남검독이 걱정을 해요. 괜찮냐고.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냐. 미리 얼굴도상 찍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카지노 담당자로 오프닝을 담당을 했다.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 물어봅니다. 이거 아냐고. 확인 안 하고 봐도 몰란다. 이 경우는 경호팀장에 이렇게 얘기돼요. 직원 써서 준 거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직원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직원이 줘가지고 올려놨다. 말을 바꿔서 쉽게 바꾸더라고요. 처음에 알게 된 게 인스타 DM으로 자기가 연락이 왔었어요. 2015년 전 총조는 이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돈을 요구했고 그 돈으로 그 당시 실제 연인이었던 한 여성과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고 전 총조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형사구소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온 진단서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어요. 현실과 자기가 만든 허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게 좀 심하다고 너무 웃겼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셨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파라에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 화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식사 중인 거 안 보이냐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 1등급이요. 전 총조의 신용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었거든요. 저도 그들에게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제 진심이 무너진 것도 맞고요. 근데 저는 저의 죄값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나와서도 갚을 수 있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자. 현재 제 입장은 이렇고요. 잠깐만요. 저 경찰에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 총조는 피해자들에게 구치소로 찾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차용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 총조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전 총조한테 편지를 써서 채용증을 받아서 6개월 안에 간다는 거로 애가 나와서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2살이 돈을 받으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쵸? 몇 살이에요? 숙매이 많아요. 그 나이드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잘 아세요. 말 한마디라도 순진하면서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활동하고 알죠. 예, 잘 컸네. 착하고 이런 얘기 정말 이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뭐 이 정도면 정말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 난 이걸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해.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그 돈 받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오늘 차용정 쓰고 차용정으로는 진짜 안 되지. 조용히 말해. 왜 안 돼? 또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 입다다. 이게 되게 되게 독특한 건데 청정마가 나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 뭐 이미 청정 구속됐는데 내가 너한테 돈 줄 이유가 있나 하면서 이래. 돈이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의 피해가 어떻게 남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힘든 순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꾸 늘어지는 게 사기꾼들이죠. 이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는 사기를 안 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치는 순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